1. 곽수지 3. 곽수지 네 그렇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는 박수지 예 이럴 때 강화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또 필요한 순간에 점수가 몰려 있을 때 나오고 있는데요 서비스 강한을 이어집니다 순간적으로 포스 선택 아 포스 상황인데요 네트 맞은 공 강한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곽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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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로 벗어나 3구 특점 그렇습니다 두번째 게임이 이어집니다 강한을 서브 선취점 탑스피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곽수지 이런 변화의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버헨이 선언 되었습니다 곽수지의 서브 예 예 시작 예 예 예 예 예 예 8 5 6 네네 지금도 맞춰줍니다 자 덕수지가 곽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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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곽수지의 상두 곽수지 monitors 곽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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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곽수나 곽수수 2점 앞서 있습니다 강하늘의 공격 10대 7 게임포인트 박수진 강하늘의 포인트 공격 강하늘의 공격을 박수진 한 차례 받아냈 골트 6,3 사이베원 필요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강한을 찬스벌 내렸지 힘을 싣고 있어요 곽수지 공격료 잊어있는 곽수지의 서비스입니다 강한 서브 하지만 리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강한을 넷 강한을 넷 넷 강한의 코스 비어나 박수지 벗겨봤지만 마지막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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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아 왁 손에 있습니다 아 아 아